영어를 공부하다 보면 unless 이 단어를 볼 일이 있는데요. 그냥 접속사인가 보다 라고 머리로 아는 게 아니라 실제 여러분 입 밖으로 말할 수 있도록 제가 오늘 만들어 드릴게요. 먼저 이렇게 말해 볼게요. 내가 더 열심히 공부하면 취업할 수 있을 거야. 그런데 반대로 한번 말해 볼게요. 내가 더 열심히 공부하지 않으면 취업할 수 없을 거야. 지금 부정하는 동사가 여러 개 들어갔는데요. 더 간단하게 말하는 방법이 있어요. 바로 unless를 이용하는 건데요. 더 열심히 공부하면 if I study harder, 더 열심히 공부 안 하면 unless I study harder. 이때는 뒤에 부정하는 동사 don't 이런 게 필요가 없어요. unless의 on은 부정하는 뜻이 있어요. 우리가 행복한을 happy 라고 하죠? 그런데 불행한을 unhappy 라고 하잖아요. less는 더 적은 이란 뜻이고 minus. unless는 완전 부정의 부정의 의미예요. 여러분이 unless라고 하면서 부정하는 느낌이 빡 들어야 돼요. 뭐뭐 안 하면 아니면 이렇게 말할 때 unless를 쓰고 뒤에 그냥 문장 붙이면 되는데요. 공부 안 하면 unless I study. 공부 열심히 안 하면 unless I study harder. unless의 뉘앙스 잘 느껴지세요? 우리 한 번 더 말해 볼게요. I will get a job if I study harder. I will not get a job unless I study harder. I will not get a job unless I study harder. 예문 3개로 조금 더 연습하면 감이 더 잡히실 거예요. ideas don't work unless you do. 실행하지 않으면 아이디어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실행하면 if you do. 실행 안 하면 unless you do. unless 이때는 살짝 경고하는 느낌도 있어요. 안 한다면 당신이 안 하면 unless you do. unless you do. 한 번 더 말해 볼게요. ideas don't work unless you do. nothing happens unless first we dream. 먼저 꿈꾸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먼저 꿈꾸다는 first we dream. 먼저 꿈꾸지 않으면 unless first we dream. 여러분 좀 감이 오세요. unless first we dream. 처음에는 unless 이 단어가 어려워 보일 수 있는데요. 계속 연습하다 보면 오히려 더 간단하게 말할 수 있구나를 느끼게 될 거예요. 부정하는 단어 don't 같은 게 필요 없이 그냥 unless we dream 꿈꾸지 않으면. 이 문장 한 번 더 말해 볼게요. nothing happens unless first we dream. you can't get a job unless you have experience. 경험이 없으시면 취업할 수 없어요. 경험이 있다는 you have experience. 경험이 없다면 뭐라고 하면 돼요? unless you have experience. 한 번 더 같이 말해 볼게요. you can't get a job unless you have experience. 마지막 퀴즈. 두 문장을 여러분이 이제 직접 말해 볼 건데요. 빈칸 보면서 반드시 큰 소리로 말해 보세요. 네가 더 열심히 일하지 않으면 좋은 인상을 심어줄 수가 없을 거야. 정답은 you will not make a good impression unless you work harder. 제 책으로 공부한 분들은 좋은 인상을 심어주다. 쉬운 동사 make로 말할 수 있는 걸 배웠었어요. make a good impression. 더 열심히 일하지 않으면 아까 unless you study harder이랑 비슷하죠? unless you work harder. 이 문장 쭉 말해 볼게요. you will not make a good impression unless you work harder. 두 번째 퀴즈. 이렇게 말해 보세요. 너 빨래 다 안 하면 쉴 수 없어. 정답은 you cannot take a break unless you do your laundry. 쉬다. take a break. 빨래하다. do your laundry. 지금 책 보면서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쉬운 동사로도 말할 수 있도록 파트 1에서 다 배울 수 있어요. 네, 여러분 앞으로 뭐뭐 안 하면 아니면 이렇게 말하고 싶을 때 unless 다음에 문장 쭉 붙여서 말해 보세요. 우린 그럼 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책 QR코드나 네이버 오디오 클립에서 책 전체 강의 들을 수 있고요. 에스테링글리시 온라인 공식 홈페이지에서도 함께 공부해요.